Q. 그들은 내가 너무 어리다고 했다. 그들은 내가 훈련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난 그들에게 나가 떨어지라고 했다. 얼마나 아이러니컬한가. 오! 피가 나는데? 내가 그 추락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겠다. 오! 벌써부터 음악이... 오! 심장에... 내 맥박은 드럼처럼 뛰고 있었지만 피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아... 살아났네. 그 해답을 찾아내고 말 것이다. 네크로댄스의 무덤. 음악이 상당히 신나네요. 안녕하세요. 호시우메이입니다. 오늘은 논스타브가 어영부영 끝이 나고 다른 게임 뭐 할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사실 그전에 녹화하고 있는 게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상당한 장기전이 될 것 같아서 약간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하나 더 있을까 싶어서 찾아보는 와중에 크리프트 오브 더 네크로댄스 라는 게임을 찾게 되어서 플레이하려고 합니다. 리듬 게임이랑 약간의 액션? 약간의 RPG성이 가미된 그런 게임이라고 해요. 아이작 같은 것이랑 비슷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아무 키나 눌러서 진행하거나 ESC로 종료하십니다. 엔터를 눌러봅시다. 오! 간단한 튜토리얼. Peel of Skip. 비트에 맞추어 방향키로 이동. 아 지금 비트가 심장에 들어오고 있죠. 내 심장에 Drop the Beat 되고 있죠. 이 비트에 맞춰서 원 투. 아 이렇게 오! 얍! 오! 나왔다. 오! 살아남으려면 삼촌이 가르치신 걸 기억해야 해요. 그가 말하길 모든 적에게는 특징적인 패턴이 있대요. 아 그리고 그 패턴을 알아채면 더 이상 맞을 필요도 없다고 하죠. 멸새를 얻었습니다. 향자 당검 이게 제가 조금만 틀려볼게 한 번. 그럼 이렇게 지금 비트가 막 미스나면서 심장 옆에 쌓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딱! 내 심장에 비트가 내리 꽂을 때 그때에 맞춰서 움직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데? 어? 저기다. 얍! 오! 그 초록색 놈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파란 놈은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옆에서 공격하면 다칠 일이 없을 거야. 아하! 네? 아! 저게 이동 방향에 내가 서 있으면 내가 공격을 당하는군요. 알겠어. 오! 대검이잖아! 어! 날카롭지는 않지만 한 번에 세 마리까지 철취할 수 있대요. 좋아. 어? 한검을 먹어보려는데? 좋아. 좋아. 바닥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디스코텍 같은데? 요새는 디스코텍이라고 안하죠. 클럽 분위기인데? 오! 삽을 먹으니까 오! 다이아! 움직이기 전에 손을 드는 것 같아. 아! 움직이는 경로에서 했다면 꽤나 아플거야. 얍! 오! 좋아. 안 맞았죠? 좋아. 아! 야! 야! 어! 좋아 좋아. 이건 뭐지? 아! 이게 함정이구나. 뒤로 나를 밀려나게 하는군요. 행운을 빕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되는거야? 내려가면 끝인가요? 이렇게 나가는 문을 찾으면 이제 클리어가 되나봐요. 오! 마지막에 실수는 여긴 약간 음악이 빠른데요. 오! 여기 뭐지? 아! 상점이구나. 지금 이제 29골드 모였거든요. 아! 우리를 열어줌. 모든 아이템을 투시함. 시야가 확보된. 우리를 열어줌. 이거 할까? 이거 하나 사고요. 필요할 것 같은데. 열쇠는 항상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니까. 헤헤. 뭐 약간 내 마음도 긴박해지는데? 음악에 맞춰서. 오! 시야. 좋아요.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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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노래 너무 잘 부르시는데? 폭탄. 오! 잘못 눌렀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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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금색 벽은 돈인가봐요. 우와! 아! 폭탄이 더 많이 없는데. 아! 그러면. 이것도 살 수 있겠다. 모든 아이템 투시. 아! 좋죠. 우와! 저것도 아이템이구나. 아이템을 먹으러 갈까? 오! 밑에 다 보여요. 폭탄 또 있다. 오! 저기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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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다. 아! 제가. 오! 이건 못 먹어지는데? 볼드가 되어있는데? 볼드가 되어있는데? 아무튼 아까 제가 진행 방향에 있다 보니까 맞은 것 같애. 어? 저게 어떻게 하지? 아! 사브로 팔 수 있구나. 저거. 야! 쿠폰을 얻었어. 그리고 뭔가 망치를 얻었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못 봤어. 오! 음악 진짜 신난다. 야! 야! 이 녀석! 야! 좋아. 야! 좋아. 조금 알 것 같애. 이 불꽃은 뭐지? 상자의 불꽃. 가. 불기둥. 파이어블 주문. 주문은 어떻게 씁니까? 파이어블 주문은 어떻게. 오! 신나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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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래. 이건 뭐지? 아! 피해제단. 아! 무기에 피가 묻었어요. 괜찮나? 어? 이 사람을 살려줄까요? 오! 고마워. 하하하하. 로비에서 만나자. 어. 뭔가. 어어! 당신은 죽었습니다. 업다운 키를 눌러 계속하십시오. 아. 이게 보스구나. 여기. 미노타우루스인데? 근데. 뿔이 하프처럼 생겼어요. 하하하하. 아. 음악 관련 게임이라던가? 어쨌든. 이건 연습이었고. 헤헤헤. 약. 로비로 나가기. 리플레이 보기. 빠른제 시작. 로비로 나가기는 뭐지? 오! 이건 뭐지? 1일 도전이 있구요. 잘 안보이는데. 콜드 모드인가? 캐릭터 선택. 튜토리얼. DDR 모드. 존이 1,2,3,4 있구요. 로컬 코옵이 있구요. 레벨 에디터도 있네요. 이건. 어떻게 가는거지? 그냥 가볼까? 그냥 가면 되나? 오! 아. 이 업그레이드는 영원해요. 아. 다이아를 가져오면. 영구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구나. 좋아좋아. 다이아를 게임하면서 모아오면. 오. 이런것들을. 그. 폐금할 수 있나보죠. 어. 열스가 필요. 열스가. 아. 존 1에서 나를 찾아줘. 고문서. 고급 기술을 마스터하세요. 아. 우와. 이거 되게. 뭔가. 세계관이. 상당히 크네요. 청소부. 안녕하세요. 아. 리셋을 할 수 있구나. 좋아. 이. 한글이. 조금 깨져서. 도트랑. 이게 무슨 존인지 모르겠어요. 콜 존인가? 오. 적과 싸우기 해주마. 존 1,2,3,4. 야수 마스터. 아. 아까 제가 구했던 분이네요. 그쵸. 제가 아까 구했던 분이네요. 흐흐흐. 그러면. 이 존 1이 아마. 그. 1단계인가 보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튜토리얼을 안 깼으니까. 튜토리얼을 마저 깨고 올까요. 얍. 로비를 벗어나면. 사용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는 모두 소멸됩니다. 아. 그럼 다이어리. 기왕이면 쓰고 가죠. 무엇이 된다며. 여긴 뭐죠. 창이 있는데. 투척 가능한. 사거리 플러스 2짜리 모기. 최대 체력이. 이거를 해놓고 갑시다. 전. 전에 아이작에서도 보셨듯이. 잘 죽으니까. 음. 그러면. 존 1부터 한번 가볼까요. 얍. 얍. 오. 그래. 좋아. 일로와 일로와.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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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이제 좀 알겠어. 이 적들의 패턴을 파악하면. 어. 폭탄 버튼인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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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의 패턴을 파악하면. 진짜 안 맞고 깰 수 있겠네요. 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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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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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강시인가. 얍. 좋아. 좋아. 아. 야. 은근히 어렵네요. 박자 감각을. 맞추면서. 적의 패턴까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네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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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넓게 외기. 지금 이제 단검이네요. 좋아. 이건 뭐지. 오. 불러가는구나. 오. 음악이 진짜 신나다. 오. 황금 박쥐가 있는데. 얍. 오.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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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초기화됐어. 좋아. 박쥐. 박쥐 이리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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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구 계단 열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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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벽이다 오 200원 25원 20원 폐격시 텔레포트 별로 탐나지 않는데 아저씨 정말 노래 잘 부르시네요 아 각자 스킵됐다 제가 잘못 누르네요 이 벽을 깨먹으면 맛있는게 나오는데 맛있는 골드야 좋아 오 좋아좋아 오 100원 넘었다 최대 체력 2개 저거 갖고싶다 그만 이번 스테이지는 패스해볼까요 출구를 얻었으니까 이것도 아이작처럼 한참 내려가야되나 훨씬 빨라진거같은데 리듬이 리듬이 많이 빨라졌어 오 또 그러지 왜 초기화됐지 오 좋아 오 아 얘는 뱅글뱅글 도는구나 상자다 시야 플러스 아 다음층으로 내려갈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좀 초기화되네 오 뭐지 오 가보시다 방어력 좋아 이거 살까 골드 적립 직후 높은 데미지 좋아 황금대거 허허허허허 저 밑에 리노타우루스가 있는데 저보다 제가 쟤한테 죽었죠 오 얘는 한번에 한카치 울리겠는구나 오 아 당신은 죽었습니다 어려운데 코인 점수라는게 있군요 빠른 재시작 한번 해볼까요 오 오 사실 전 1부터인거 같죠 좋아 오 녹색은 안 움직이니까 괜찮고 좋아 여기 바로 상점이 있네요 오 체력 1 회복해 주는거랑 골드 직후 높은 데미지 이거 갖고 싶은데 벽을 부숴서 또 노래 부르시네 이거를 먹고 이것도 먹죠 오 오 모토리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데 좋아 우린 아래로 내려가죠 오 좋아 오 얍 오 좋아좋아 아직까지 안 맞고 있죠 오 좋아 조금 오 넓게 백이다 아 어떡하지 이리도 좋은가 골드 정립 정립이죠 골드 직업인가 골드 직업 직후 높은 데미지 스읍 무슨 말인지 정립 어 어 야 야 야 야 태골 함정에 갇혔어 야 어 여기 폭탄 단추가 있네요 좋아 퍼뜨려줘 오 오 아 최대的 빈 체력이 올랐어요 하 뭔가 이번판 monthly 줄이는데 용이다 용 용 아 안돼 안 돼! 안 돼! 원숭이한테 걸렸어 오 어떡해 얍! 좋아 좋아 아 가까이 붙으면 되는구나 용한테는 알 것 같아 좀 아 이게 넓은 범위는 좋긴 한데 사용하는 게 좀 헷갈려요 내려갈까요? 아직 존 1인데 아 존이 이렇게 레벨이 여러 군데가 있구나 오 좋아 쟤도 하트가 하나네 아니 하트가 두 개네 이것도 깰 수 있을까? 괜히 그쵸? 괜히 콤보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 콤보 상태를 유지해야 돼 디스코텍 상태를 유지하면서 어 이건 뭐지? 아 투구가 됐어 괜히 건드렸네 좋아 얍 얍 얍 아 아야야야야 갑시다 얍 보물 보물 거기서 안 돼요 아 황금 열쇠가 필요하대요 가로 불기도 아 주문을 쓰려면 키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키 입력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서 언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얍 넌 뭐니 어 뭐야 뭐야 어 아 저게 함정이구나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아 어렵다 한 번만 더 갈게요 한 번만 좋은 일은 한번 껴봅시다 목표가 갑자기 낮아진 것 같은데 다이아가 없으니까 빠른 재시작을 해볼게요 코인을 쓸 수 있을까? 이건 아니겠죠 빠른 재시작 오 좋아 좋아 어 해골 야 해골은 별로 고조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박쥬한테 당했다 나갑시다 좋아 녹색은 안 움직이죠 노래 부르는 아저씨 여긴 안 계시나 아 아프다 잘못 눌렀습니다 오 황금 대거 좋아 좋아 야 오 이렇게 하고 갈 수 있구나 카리스마의 반전 길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구나 삽을 아낄 필요가 없군요 굳이 아낀다는 개념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진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가지고 오 아저씨 오 피단검이 있어요 피단검은 회복할 수 있대요 낮은 아 체력 낮을 수 있는 높은 데미지고 죽일 때는 회복을 안 돼요 오 좋은데 모든 아이템 투싱 이거 먹을까? 이 상자는 먹을까? 배틀에 따라 데미지 변화 아 이거 골드 대검이 좋은데 괜히 내 골드만 날렸네 아! 잘못 눌렀다 골드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을텐데 아 이 대검이 골드를 먹었을 때 데미지가 오르는 거구나 이거 괜찮을까? 배틀에 따라 데미지 변화 일단은 대검으로 갈게요 그래도 범위기가 됩니까 아! 막혀있어 어? 야 야 아 막혀있어 야 아 막혀있어 야 야 야 막혀있어 어디에 길이 있을까? 이거 각자 맞추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오 오 요원이다 우와 딱 붙어있으면 요원 깰 수 있죠 좋아 좋아 32코인 좋아 내려갈까요? 존 레벨 2구요 이번에는 존 1을 깰 수 있을까 나는 골드를 먹으면 강해지지 오! 가뭄지다 이게 뭐지? 아 존 레벨 3으로 바로 왔네 어떡해 아 너무 속도가 빨라져서 지금 좀 정신이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 이렇게 바로바로 하면 안 됐어 순서에 맞춰서 내려왔어 했는데 제가 괜히 그 이상한 다락방 문 같은 걸 건드려가지고 여기 듣네요 다이아가 하나 있으니까 로비로 가볼까요? 빠른 재제작하면 다이아 하나가 2월되나? 한번 해볼까요? 아 다이아를 써야하는구나 그럼 씁시다 뭐하나? 뭐하나? 최대 체력 아 이제 다이아 2개로 올랐네 뭔가 쓸만한 게 없을까? 오 그래 아 치즈를 살 수 있구나 창을 사가지고 갈까요? 네 어? 창 먹었는데 왜 무기가 안 바뀌지? 다시 존 1을 도전하겠습니다 이번야말로 깰 수 있게 자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저것도 궁금하니 짭짱 너와 나 오늘도 오늘 하니 짭짱 즐겁게 신나게 많이 많이 짭짱 함께해 돌아와요 하나 둘 셋 넷 어? 내 창이 없는데? 나는 분명 창을 샀는데 왜 창이 없죠? 오 아저씨다 창 40원이나 해 그래 반갑습니다 나도 반가워요 폭탄으로 오 아 됐다 돈을 벌어서 이걸 삽시다 80원짜리 창을 사고 갑옷도 사고 안녕히 계세요 노래 참 잘 부르신다 오 마크시 갑옷을 사니까 캐릭터가 갑옷에 있네요 조금 더 리듬이 깊숙이 바뀌었을 때 오 오 장거리 구역이네 좋다 조금 더 약간 늦게 눌러야지 이렇게 박자가 세워지네요 약 약 약 오 블러드 단검 오 뭐지 블러드 대검인데요 회복해주는 그거 아닌가요 제가 피가 낮을 때는 데미지가 오르고 어 어떻게 적을 죽였을 때는 회복을 해주는 빨간 단검 빨간색 검 빨간색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 이 검을 내 철시아로서 흐흐흐 가지고 당겼어요 오 원숭이가 바로 폭격을 해오네 황금박쥐네 드래곤이 아니라 다행이다 근데 뭐 드래곤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 아 미니보스구나 얘네 좋아 내려갈까요 얍 레벨2입니다 아 얘는 건들지 어 얍 닥주 이리와 오 폭탄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길이 없나 오 황금력쇠 황금력쇠가 있으면 이제 사람을 구할 수 있죠 좋아 아 잘못 눌렀다 아 이 이 물을 밟으면 물에 갇히는구나 순간적으로 어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 이번엔 내가 구해주겠어 오 마법사인데 로비에서 만나자 아 뭔가 또 물건을 팔려나 자동 빈결 오 오 리노타우스인데 야 야 오 됐다 오 간단하게 이겼는데요 아 원숭이 얍 얍 얍 얍 근데 써버렸어 벌써 아 이게 자동으로 써지는구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오늘 레벨2에서는 아직 노래 부르는 아저씨를 못 만나는데 노래 부르는 아저씨를 만나야 되는데 네 로비에서 만나자 네 옆에 있는 폭탄 단추를 몹시 눌러보고 싶지만 니가 죽을거 같으니까 안노릴게 흐흐흐흐 여긴다 아 아니야 여긴다 여긴다 여길거야 아니였어 어디지 여긴다 이쪽에 문이 있나 어 여기 있네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뭐가 있어 아 빙판은 미끄러지는구나 오 다이아 넣었다 제가 문이 아니라 이상한 데로 왔군요 오 왔다 왔다 폭탄 60원으로 살 수 있는데 오 폭탄 3개 가로 불기도 파이어블 좀 넣어줬어요 폭탄을 써서 돈 좀 벌고 회복하고 아 회복을 당장 해주는게 아니라 제가 원할때 먹을 수 있군요 좋다 그런 기념이라면 좋지 아이작보다 조금 더 친절하네 빨리 내려가자 오 오 아 노래가 끝나면 저절로 내려가지는구나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탕자를 먹어야 돼 얍 가로 불기도 어 사과를 사과를 어떻게 먹지 얍 아 키 입력을 ZZ 하는게 참 어렵네 좋아 아저씨 반가워요 도장공간 1 어 열쇠를 지금 못먹네 됐다면 폭탄을 5 6 70 아 그래도 부족해 250을 어떻게 모으지 야 야 250을 어떻게 모으지 1 2 3 2 3 1 2 아 아 아까워 3 3레벨이었는데 아 느낌 굉장히 괜찮았는데 아 느낌 굉장히 괜찮았는데 한번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헤헤 한번만 더 아 로비로 나가서 다이아를 좀 쓸게요 어 마법사를 구했더니 멀리는 그런거구나 이 아이템들은 상자에서 나와요 아 앞으로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을 제가 미리 사둘 수가 있군요 골드 증가 상위 아이템을 찾은 적을 빈게 아 업그레이드구나 그리고 최대 체력을 높이거나 코인 배틀이 플러스 0.5가 된대요 그리고 매 도전시 빨간 상자가 1개 추가 저 하트를 좀 갖고 싶은데 어 채찍 채찍이 있는데 채찍을 살까 방어력이 어 갑업도 좀 갖고 싶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짠 역시 하트가 최고야 아 이것도 여기서 사면 아이템들이 상자에서 나오는 거구나 지금 당장 바꿔주는게 아니라 채찍은 넓은 사거리를 가졌네 어하 그럼 존 1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뿅 이거는 아직은 여기 가봤자 뭐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게 없겠죠 어? 이건 뭐지? 뿅 모든 아이템이 유리로 어 어 지금 그럼 전 유리담검이 됐어요 그래도 되나? 더 약하지 않을까? 깨져버리지 않을까? 상관없나? 여기 문이 하나 더 있다 아 아 아파 무기업 깨졌어 무기업 깨졌어 뽑아 역시 그럴줄 알았어 아저씨 살려주세요 40원이 없어 내가 좋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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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차를 찬을 찾고 자 좋아 오고 사과도 사고 오 다행이다 그나마 상검이 가까이 있어서 근데 삽이 없네요 이제 어? 유리조각 유리조각은 어디에 쓰는 거지? 아 무기가 유리조각이 됐구나 이건 무슨 의미지? 넓게 매기라 창을 괜히 샀어 창을 괜히 샀어 창을 괜히 샀어 갑시다 유리안제는 딱 붙여야 되는데 자 파트가 없는데 카바! 카바를 먹었구요 어? 어? 계단 위에 골드가 있네 뭐고 치려나? 좋아 레벨 2입니다 이번이야말로 레벨 1을 깨서 레벨 3을 깨서 도망가는구나 쟤는 한 대 맞으면 73원밖에 없는데 괜찮을까? 오오 괜찮은게 있는데 약 좋아 이 정도면 되겠죠? 폭탄이 없어서 아쉽게 저거는 못먹는데 지금 보니까 유리조각이 삽으로 되어있어요 몇개 파면은 바로 깨져버릴게요 파이야 좋아 어? 저 박쥐를 어떻게 잡지? 어? 못가 됐다 아 물에는 한방자 빠지는구나 좋아 뚜검치 뚜검치 알알 가게되고 있어 어? 뒤에 뒤에 미노타우루스다 근데 폭탄 맞아서 피가 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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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이거 되게 어렵다 폭탄 단추가 폭탄 단추가 되게 뭐랄까 복병이구나 조금 조금 어렵네요 근데 되게 음악이 계속 나오니까 즐겁고 되게 신나요 그리고 아이작보다는 조금 더 쉬운 느낌? 아이작이 좀 암울한 분위기였다면 이건 약간 더 소년만화 같은 파이팅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재밌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적당히 돼서 오늘은 여기서 끊고요 다음화에서 다음화에서는 꼭 존1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로비로 나가서 이 다이아나 쓰죠 그쵸? 쓰고 끝내는게 나을 것 같네요 음 이제 뭘 쓰지 뭘 사지 모을 수가 없으니까 음 이 가운데 있는게 나은 것 같은데 이거를 할께요 됐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마치고요 다음화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좋아하셨습니다 오오 코랄 리프 못쓰래요 어 키보드를 들고 있고 무슨 트럼펫 같은 것도 들고 있는데 어 피가 근데 하나밖에 안 남서 어떤거지? 못쓰지는데 안돼 제발 이기고 싶어 나갈 수도 없어 이제 어떡해 어떡해